안녕하세요 직사 방송 열 번째 이야기 오늘은 자연이 만든 조각 그림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조각 그림이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다녔다 보면은 이런 영상도 걸립니다 요즘에 겨울에는 참 찍기가 어중간 하잖아요 그런데도 조금만 돌아다니면은 이런 아름다운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92년도 그림인데요 그냥 바람 쐬러 나갔다가 계곡에 들렸더니 이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찍을 수가 있었어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매력이 이 프레임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도 도전해 보십시오 이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에서 wee한 영상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올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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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. 산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